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조국의 독립과 근대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혁신경북이 오늘날 어쩌다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었던 보수정권을 탓할 시간도 또다시 과거에 사로잡혀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을 다시 부흥시키는 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저 이재명이 그리고 특히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온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꼬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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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